네, 여야가 의료계를 향해서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4자가 모두 참여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 여야는 일부 장관들의 불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의정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의대의 증원부터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완강한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여야 간 의견차도 여전한 상황인데 김진희 의원님,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추석 연휴 이전에 과연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 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계가 논리와 현실에서 많이 밀리고 있어요. 우선 첫째, 내년도 입시 원서 접수가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1,500명 증원을 취소해라. 이것은 학부모와 또는 수험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들이 소송이라도 내게 되면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증원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그것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고 대통령과 정부가 상당히 양보를 해서 내년도 1,5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2026년 증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료계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의료계 내에서도 완전히 4분 오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표는 이면백 의협회장을 우리들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여야 의정 테이블에 가서 우리들을 대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면백 의협회장에 대해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열에다가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의료 분쟁이 일어나면 의사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대폭 병원이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의 숙가를 추석을 포함을 해서 대폭 인상하고 그리고 정부가 오늘 오전에 달하는 의대 교수 확충과 의대 교육 개성 방안을 아주 대폭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여론상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론이 움직일 걸로 봅니다. 의사들이 논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료계에서 계속 목리를 부려서 추석 연휴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불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참하든 참석이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지든 대세는 저는 이미 저는 의료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세는 이미 의료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추석 연휴 이전에라도 의료계가 현재의 입장을 바꿔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여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 현재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행정부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의대정원 2천명 정원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이해당사자와 관련 협회라든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난 뒤에 지금 당정 간에도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당대표하고도 지금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정 간에도 문제가 이렇게 봉합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야당과 의협까지 끌어들이면 이것이 수록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절충안을 내기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서 정치는 타이밍인데 순서상 너무 거꾸로 해서 지금 누군가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파격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수습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작 좀 나오고 순서를 좀 더 대화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는 지금 2천 명은 어떻게 할 수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정수로 두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당장 의대생들을 뽑아야 되는 정부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의협을 설득해야 되니까 굉장히 저는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고 거기다가 당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봉합될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저기 제가 팩트를 좀 교정을 해드리겠는데 의료계의 여론을 수집하지 않았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의료계획을 발표하는 지난 1월 이전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대표 간의 의료현안협의회를 20차례 정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조치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증원의 규모를 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안을 내지 않았어요 방향에 합의를 해놓고 그리고 그래서 의대에게 전부 설문을 해서 몇 명 정도 증원을 할 수 있느냐 원하느냐 했더니 전부 합쳐서 3천 명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이번에 반으로 잘라서 1,500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은 팩트에 틀리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어떤 자신들의 주장에 넘어가는 겁니다 정부가 20차례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을 하자면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2천 명의 어느 합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야당도 점진적으로 증원한다는 그 방향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2천 명을 발표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동의 여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의료계에 참여할 명분을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제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만약에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온다면 박민수 2차관 경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사조치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는 의견이 다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당 내에 일부 중진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초선 김재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일부에서 경진론을 주장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당이 저런 식으로 봉숭아 학당처럼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조기용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입니다 그래서 1차관을 맡고 있고 박민수 차관은 정통 보건복지부에서 뼈가 굵은 관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차관을 맡고 있고 의료계획을 실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한두 가지의 논란이 되는 말실 수가 있었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고 커다랗게 줄기로 보자면 아까 제가 의료계획 숫자 발표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대단히 치밀하게 연구기관과 협의를 해서 안을 내놨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개혁들 예를 들자면 건설 노조의 폭력 사태를 합법적으로 봉쇄하고 해결한 것 그리고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을 단호하게 단호하게 봉쇄한 것 그리고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내놓은 것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늘범교위라고 하는 교육개혁을 완성시키는 것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개혁인 의료개혁을 실무적으로 몸을 던져서 열심히 일하는 관료를 저항 세력이 그 사람을 일종의 일종의 볼모로 삼아서 저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하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엄한 꼬투리를 잡아서 저 차관을 자르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는 안 나서겠다고 하는 그런 저항 세력의 협박에 대통령과 정부가 넘어가서 그 차관을 경질하게 되면 어느 공무원이 앞으로 국가적으로 옳은 개혁에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의 몸을 던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민수 차관 자르면 그걸로 의료계가 요구사항을 그칠 것 같아요 또 제2 또 제3의 요구사항을 계속 내놓으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코도로 밀어붙입니다 어떤 개혁도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는 그런 식의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여당의 의원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부하 뇌동해서는 안 된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장 차관 경질 요구는 논리적 근거도 없고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김창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 차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일로 경질을 바로바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식에는 저는 뭐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러나 현재 사태는 의료 대란 오는데 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한 그리고 지금 대화에 동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한 경청을 하지 않는다면 협의체와 협의가 가능해질까 말하자면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누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지금 보면 현실이 의료 대란으로 너무나 많은 의료 쪽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내실이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만든 당사자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본이라면 그런데 경지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어놓고 좀 더 내부에 대화를 해야 된다 지금 여당 내부도 제대로 대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의 흐름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서 대화와 소통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척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 외교통일 안보 분야와 대정부질문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시작 시간이 오후 7시로 미뤄졌습니다 관계부처 장관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기 때문인데 민주당에서는 대정부질문 하루 전에 두 장관들이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회 무시를 넘어서 능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불출석을 이미 동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일단 장관들이 출석할 수 있는 오후 7시로 대정부질문 시간이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이 불참 여부를 놓고 여야가 벌인 공방에 대해서 김창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소통이 부족한 것이죠 장관이 국제회의에 꼭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것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야당이 지금 국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충분한 설명을 구하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이런 식으로까지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데 말하자면 하루 전날 그것도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참하게 되더라도 충분한 야당의 사전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여야 간에 지금 소통이 단절돼 있어서 서로 공격과 이런 방어 내지 역공을 하는 이런 모습이 참 국민들 보기에 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국회 상황이 좀 반영된 오늘의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김창윤 교수님께서는 해석해 주셨는데 김진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것도 팩트에 맞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공격을 할 때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죠 민주당이 의료개혁 문제도 마찬가지고 입원율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왜 팩트를 모르면서 저런 식으로 흥분해서 공격을 합니까?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양해한다는 일종의 동의서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인을 했어요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김용한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9월 6일에 양해해달라고 하는 이런 서신을 서면을 제출을 했고 9월 9일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대정부 지금 하루 전에 9월 9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동의한다고 다 사인을 했어요 그걸 국민의힘에서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무슨 하루 전에 통보를 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한다고 하는 것도 저것도 일종의 하여튼 대국민 팩트 없는 근거 없는 일종의 선전 공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둔 모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협치와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특검법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 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석 전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삼지창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특검 그리고 청문회 최근에는 계엄령 괴담까지 얹어서 사지창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저거 다 추석 때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일종의 타선전 공세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난 국회에서 부결이 되고 아니 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무슨 뭐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 문제를 협의를 하고 공천에 개입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돼서 아예 뭐 대상도 되지 못했는데 이런 것 이런 것도 뭐 해서 김건희 여사 이번에 통과시킨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혐의 내용이 8개가 나열이 돼 있어요 전부 다 문재인 정권 대부분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하게 2년 가까이 현재 이성윤 의원이 돼 있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중앙지검장 휘하에서 다 철저하게 수사를 했던 사건 도이치모터 사건 그 다음에 카바나 컨텐츠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8개를 전부 다 나열을 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그래서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저번 국회에서 한 번 이번 국회에서 한 번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되고 최종 부결된 그런 법안을 그런 법안을 또다시 저런 식으로 두 개를 이제 갖다 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삼지창 공격을 하는데 저는 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10월 달에 두 개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그리고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의 어떤 강도 높은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이것을 이제 덮고 일종의 맞불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그런 맞불공세란 전혀 상관없고요 보시면 22대 국회에서 이미 해병대 특검법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은 굉장히 중점 상황으로 그 전부터도 거부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두 국회 특검법의 중요성이 가중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법과 상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해병대 특검법만 하더라도 진실이 나온 게 제대로 없어서 도대체 진실은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진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내용들 특히 공천에도 개입했다든가 말하자면 이런 국정문란의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하나 둘이 이미 여권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검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맞불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야당은 저는 거부되더라도 이 문제는 잡고 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우리 국가의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여야를 떠나서 이런 긴 건이 여사 앞에만 가면 무력해지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라든가 검찰 이런 정의가 어디 가느냐는 불만 국민적 불만 국민들이 이런 데에는 수사를 하라는 그런 요구를 야당은 특검법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도 저는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외부의 민간 그러니까 검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수라든가 전직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5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수사심의위 15명의 민간위원들이 전부 다 무슨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면 만약에 김정숙 여사 5천만 원 사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을 검찰 수사에 불복을 해서 수사심의위에 넘겼다가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럼 민주당에서 특검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국민의힘 아니 믿을 수 없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왜 불기소 결정을 내려 기소해야지라고 특검할 겁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것마저 결정을 자꾸 무시하고 저런 식으로 선전 공세를 해대면 그럼 뭐 사건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면 그것도 특검해야죠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 만약에 그거 불기소하면 그것도 그러면 특검해야 됩니까 최재형 특검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가 만들어지는 취지가 보다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의 수사심의위인데요 지금의 수사의위 운영은 도대체 누가 수사심의위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수사심의를 만든 법조인조차도 지금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